지금부터 2회차 한국무용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발 사위에 가장 기본적인 걷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팔 사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저희가 빨리 8번 와서 손을 배꼽 위로 받치듯이 접어주고 마지막 왼손은 뒤에 허리에 아예 감춰주는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작이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1번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배꼽을 받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계란 하나가 여기 양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겨드랑이가 이렇게 닫히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 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겨드랑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열면서 쭉 열어서 45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손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나왔다가 반대로 옆으로 아래에서부터 받치듯이 손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손부터 오른손이 앞에예요. 자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바로 손가락 끝이에요. 손 등으로 눌러서 나갔고 손 바닥으로 누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 끝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손이 이렇게 널뛰게 하듯이 이렇게 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손 끝이 딱 마무리를 져주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감싸서 손 배꼽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맨 처음 했던 상하 5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해볼게요. 눌러서 들이마시면서 하나, 아, 두, 울, 후, 내뱉으면서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아, 두, 울, 세, 넷, 넷, 넷. 지금 그냥 팔로만 할 때는 아무 느낌 없었지만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 두, 울, 세, 넷, 넷, 넷. 두, 울, 두, 울, 세, 넷, 넷, 넷. 한 번 더, 두, 두, 세,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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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대로 연결을 해서 다음 팔성이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호흡은 마찬가지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눌러서 원을 그리듯이 들어 올려서 수평을 만들어주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호흡이 후, 내쉴 때 손바닥을 하늘로 뒤집어주시면 돼요. 이때 양손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씩 할 거예요.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두 번씩 뒤집어줄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손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겨드랑이 연결되는 이쪽부터 같이 호흡이 들어와서 후, 내쉴 때 팔꿈치와 여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손목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두, 울, 세, 넷, 넷, 넷. 두, 울, 두, 울, 세, 넷, 넷, 세, 넷, 두, 울, 세, 넷, 네, 넷, 두, 울, 세, 넷, 넷, 네. 이렇게 양 1번과 2번에 팔 사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응용이 될 거예요. 여기서 뒤집었던 이 손이 왼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왼손 이 손바닥으로 저 하늘의 기운을 떠받들어 주면서 하늘로 쭉 무겁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귀에 반짝 붙지 않고 빠른 걸음 할 때 딱 그 정도 위치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셋의 통수를 쓰다듬는 듯이 이런 느낌을 주듯이 완전히 만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셋 하면서 팔꿈치를 접어서 천천히 뒤통수와 귀 쪽을 쓰다듬 듯이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쭉 밀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손씩 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둘 둘 셋 넷 넷 넷 이렇게 내려올 동안 반대 손도 뒤집어 주셔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엣두 울세 엣두 번째 하나 아 두 울 뒤집고 셋 넷 두 울 두 울세 엣댁 엣 한 번 더 하나 아 두 울세 엣댁 엣두 울 두 울세 엣 그대로 하늘 위로 하나 아 둘 울 적으면서 뒤집어 주고요 두 울 두 울세 엣댁 엣 세 엣두 울세 엣댁 엣 네 엣두 울세 엣댁 엣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뒤에 동작이 더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1회차와 2회차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셋 손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자 음악을 들어주세요 둘 세이 부르고 하나 둘 세이 하나 둘 둘 세이 한 번 더 하나 둘 세이 하나 둘 세이 앞으로 나갈게요 하나 둘 세이 하나 둘 둘 세이 뒤로 하나 둘 세이 하나 둘 둘 세이 뒤로 하나 둘 세이 하나 둘 둘 둘 세이 1, 3, 2, 3, 1, 4, 2, 3, 1,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빨리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수평, 둘, 뒤집어주세요. 하나, 둘, 둘, 반대쪽 1, 3, 2, 3, 1, 4, 2, 3, 왼서부터 하나, 둘, 셋, 일 둘, 셋, 일 셋, 둘, 셋, 일 네네, 둘, 셋, 일